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요 제가 평소에 빌런이나 진상 이런 사연을 가져오면 보통 거지같다 시궁창이다 이런 표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좀 아픈 것 같아요 그럼 봅시다 제목 오늘이 우리 백일인데 이 남자 나를 오마카세에도 안 데려갔어요 아니 내 인스타 어쩔 거냐고 야 너 인생 진짜 거지같다 원제 남친이랑 백일인데 너무 기분 나빠요 저희 둘 다 직장인이라 바쁘다 보니까 백일이 되기 전에 만나서 그냥 평소 데이트하는 것처럼 그렇게 백일 선물 주고 받았는데요 너무 기분 나쁩니다 아무리 그래도 백일을 기념하는 거니까 당연히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이나 오마카세 혹은 비싼 카페 같은 곳에 가가지고 이벤트라도 해줄 거라 얘기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평소랑 똑같은 수준이야 게다가 진짜 백일인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감동적인 말이나 사랑 고백도 없는데 아니 도대체 이게 뭔가요 저 진짜 기분 그지 같거든요 있는 그대로 다 터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걸까요? 남친은 저랑 결혼까지 생각을 하며 만나는 거고 저 역시 마찬가지 진지하게 만나는 건데 이번엔 너무 실망했어요 이거 내 주변 친구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게다가 기념일과 관련된 대화도 예전에 했었거든요 제가 나는 기념일 크게 신경 안 쓴다 그냥 백일이랑 일주년이랑 생일만 챙기면 된다 이렇게 말을 했고 남친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백일 때 꼴랑 선물만 줄 줄 정말 몰랐다고요 뒤에 뒤에 많이 있어요 댓글 1번 그래? 아니 그럼 네가 먼저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이나 카페에 가서 이벤트를 해주지 그랬니? 왜 이런 건 무조건 남자가 해야 되는 거라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지 혼자 김치국 쳐맞으면서 발끈하고 정말 추하다 백일 당일도 마찬가지야 남친이 안 하면 반대로 네가 감동적인 말이나 사랑 고백해주면 안 되는 거야? 왜 항상 기념일은 남자가 챙겨줘야 하는 거냐고 나도 여자지만 니 같은 애들 도대체 왜 이러냐? 니들은 기념일마다 선물 받고 우추추 공주대우로 받아야 하는 존재라 생각을 하는 거야? 설마 남친을 사랑해서 만나는 게 아니고 챙김이랑 선물이나 받다 처먹으려고 만나는 거야? 뭐야? 남친이 불쌍해서 뭔가 대가를 바라고 만나 주는 거냐고 아니 요즘 트렌드가 남녀 평등 아니야? 그런데 이런 건 왜 맨날 먼저 할 생각은 안 하고 남자가 안 해주면 사랑을 하는 마녀 지랄들이야 가정스럽고 위선적인 이중인격 인간이 참 추하다 아니 왜 그러고 살아? 트렌드가 덜덜덜덜덜 와 무호흡으로 때리네 뼈까지 박살났을 겁니다 2번 그러는 쓴이는 남친한테 무엇을 해줬나요? 쓴이는 케이크랑 꽃 선물 등 이것저것 열심히 준비를 해왔는데 남친은 그냥 선물만 틱 주고 말았다 이건가요? 3번 어? 아니 둘이 똑같이 주고받았는데 뭐가 문제요? 트렌드 그게 건물만 잔뜩 틀어서 인스타에 올려야 되는데 오마카세 안 사줬다고 징징거리는 거잖아요 지금 끌 끌 끌 4번 연병 100일이면 이제 딱 석 달 정도 만났다 이건데 결혼 탈행하는 것도 웃기고 그리고 뭐 진지하다고? 아니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니가 뭐 얼마나 진지하겠냐 까이 까이 5번 아니 왜? 이왕 하는 거 회사 사람들한테 100원씩 삥이라도 뜻지 그랬냐? 딱 그 수준 같은데 6번 쓴이야 제발 부탁이니까 평생 이렇게 살아주세요 내 인생이 너보다 100배는 더 낫다는 걸 증명해달라 이거야 7번 여기 댓글 뭐야? 솔직히 이거 기분 나쁠 수 있는 거 아니야? 대댓글 그럼 반대로 남자도 기분 나쁠 수 있는 거겠네 똑같이 한 거니까 8번 아니 뭐야? 백일인데 여자 입장에선 당연히 기대가 되는 거지 왜 다들 이렇게 몰려들어가지고 글쓴이를 물어뜯는 거야? 대댓글 남자도 기대합니다 여친이 뭘 준비했을까 말이죠 끌 끌 끌 끌 끌 추가 답답해서 남친한테 그냥 물어봤어요 남친말이 백일이라는 걸 엊그제까지는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회사일이 너무 바쁘고 신경 쓸 게 많아서 어제부터 오늘이 백일인 걸 깜빡했다며 미안하대요 아직 며칠 남은 걸로 착각을 했다며 사과를 하는데 기분이 나쁘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이래서 레스토랑이나 특별한 데이트 얘기를 안 했던 건가? 아니면 아예 생각도 안 했던 건가? 너무 궁금한데 이거 물어봐도 될까요? 나 오마카소에 가야 된다고 그래도 이 타이밍에 말을 하긴 좀 애매하긴 한데 아니면 오늘 지나고도 다른 이야기가 계속 없으면 그때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을까요? 어쩌면 좋을까요? 뒤에 또 있어요? 댓글 1반 아니 이게 뭐야? 그러니까 쓴이는 알고 있었는데도 아무것도 준비를 안 했고 남친은 이직까지 한 상황이 너무 바빠 깜빡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네가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 네가 대신 챙기면 안 되는 거야? 왜 남자가 반드시 이벤트도 하고 선물도 하고 전부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냐고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논리야? 쓰레기, 기생충 마인드 그런 거야? 2번 아니 그러니까 말이지 너는 뭘 준비하고 했었는지가 더 궁금하다고 설마 예쁜 속옷 입고 목에 리본 하나 두르고 있었던 거 아니지? 내 댓글 와 이건 농담이 아니라 진짜 현실 고증입니다 차라리 선물을 주지 전할지 않은 거 진짜 없어 보이더라고 이런 애들이 있나 봅니다 야 어지럽다 3번 그냥 헤어져요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연애 같은 거 하지 말고 4번 어 그냥 헤어져 백일도 안 챙기는 그딴 놈을 왜 만나는 거야 그런 남자는 절대 만나서는 안돼 인간도 아니거든 그리고 니 생각이 무조건 다 맞으니까 당장 헤어지고 다시는 상정하지 마라 끌 끌 끌 끌 5번 내가 봤을 때 말이지 너는 그냥 너한테 돈 펑펑 쓰는 10살 아니 한 20살 많은 늙은 남자를 만나는 게 정답인 것 같아 어 다음날 올라온 후기입니다 오늘 올라온 거에요 남친과의 백일 후기입니다 선물만 받은 게 기분이 좀 그랬었지만 일단 선물을 저도 남친에게 했는데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되게 떨떠름해하고 오래 남을 수 있는 선물을 생각했는데 향수를 줘서 뭐 다 쓰고 없어지는 거라 예상을 못해서 조금 놀란 표정을 짓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제가 기분이 언짢았는데 그날 저녁에 자기는 정말 좋다고 다만 예상을 못한 거라 살짝 놀란 거지 너무 좋고 고맙다고 했어요 근데 살면서 선물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어떤 리액션을 해야 되는지 서툴러서 그랬대요 여하튼 이걸로 기분 나빠가지고 다음날까지 풀리질 않아서 남친이 일하면서 톡으로 미안하다고 몇 번 풀어줬고 그래서 저도 조금 풀렸어요 제가 백일 당일에 오늘 무슨 날인 줄 알고 있어? 이렇게 물었더니 우리 백일 이렇게 말을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제가 그 선물로 기분 살짝 나빠 있던 걸 어찌하면 풀어줄 수 있을까에 집중하고 신경 쓰느라 오늘이 백일인 걸 깜빡했대요 일도 바쁘고 아직 며칠 남은 줄 알았다는데 그래가지고 열받잖아 크게 싸웠죠 그리고 또 미안하다 해서 제가 조금 풀렸는데요 그러다 저녁에 전화해가지고 미안했다며 기분 좀 풀라고 말을 하는 과정에서 아니 내가 그걸 까먹고 싶어가지고 까먹은 게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말투가 너무 거지 같아가지고 기분 또 나빴고 특히 자기가 그렇게 미안하다고 빌었으면 좀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해가지고 또 썼어요 뭐라더라? 자기는 최대한 좋게 설명을 하는데 제가 자꾸 기분을 안 푸니까 그냥 이해를 안 한대요 기분이 풀려야만 겨우 이해를 한다며 되게 말하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어떻게 여친한테 이런 말을 대놓고 할 수가 있냐 네 잘못으로 내 기분 상한 거 아니냐 이랬더니 자기는 그냥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거랍니다 미친 거 아니야? 그렇게 진솔하게 얘기를 한답시고 상대방한테 상처가 되는 말을 한다는 게 저는요 아직도 너무 화가 나요 뭐 자기도 잘못을 했지만 웬만하면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태도가 너무 싫다고요 일 때문에 오래 싸우기 힘들어 일단 끊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되고 그래도 싸우긴 싫어서 퇴근할 때 미안해 라는 톡 하나 보내놓긴 했는데 자기도 화를 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풀어주려고 한 건데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고 또 제가 일주년은 안 까먹을 자신 있어? 이렇게 다그친 게 너무 화가 났대요 그래도 뭐 어쨌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내가 미안해 난 그저 자기 기분 풀어주려고 그랬던 건데 물론 자기 마음도 알아 알기 때문에 사과를 한 거고 어쨌든 화를 낸 건 미안해 잘못했어 근데 네가 먼저 일주년 까먹겠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나도 감정이 상하잖아 그래서 그랬던 거야 그래도 미안해 정말 그런 게 아니라 말하고 자기 기분 풀게 하려고 한 건데 화를 냈네 미안해? 이러면서 장문에 톡을 보냈더라고요 기분이 나아진 건 아니지만 저도 더 이상 싸우기 싫어서 그래 그냥 너도 좋은 하루 보내 이렇게 보냈어요 뒤에 더 있는데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왜 안 가져왔는지는 제가 설명드릴게요 댓글 1번 뭐야 이거 혹시 중학생이야? 설마 성인이 이런다고 미친 거 아니야? 2번 이런 거한테 탈출 못하는 남자도 참 능재 처참이다 끼리끼리구만 3번 와 씨 말만 들어도 개피곤하네 이런 거랑 1년을 어떻게 만났대요? 100일을 만난 것도 참 용하다 남자 뭐 수행하는 보살이야? 4번 아니 얘는 도대체 뭘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다 그래도 성질머리가 완전 개떡이라는 거 하나는 알겠네 올리는 글마다 욕을 바가지로 처먹는 것도 재주죠 다른 거 몰라도 걔 오지게 오래 살겠네 끌 끌 끌 끌 끌 아까도 글이 하나 더 올라왔는데 제가 가져오지 않은 이유는 그렇습니다 똑같은 말만 해요 똑같은 말만 하고 그래도 좀 다른 게 하나 있다면 이거였어요 남친폰 달력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걸 모를 수가 있냐 내가 너무 예민한 거냐 이러면서 또 난리 치는 이 정도 집착이면 주작은 아닌 것 같은데 이야 남자도 대단하네요 이거 어떻게 만나냐 어질어질어질어 어질어질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